준비됐습니까? 놀아보자고 헤비메탈 그렇고 말고 소리 키워 금방 간다고 죽여주는데 맡겨두라고 흔들어볼까 일주일만 해도 알아 움직일 수가 없어 불로 받아버리겠어 기타로 호토바이를 타자 기타로 맞아볼래 도끼를 휘둘러볼까 다 없애버려 네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뭐야 저놈 말이지 알았어 기타 솔로 락앤 롤 즉흥 연주라 내 핏줄엔 메탈이 흐르지 항상 관객이 최우선이지 스테이지 다이브 난다 놀아 아래 조심해 폭풍, 막구름이 하늘을 디덮고 떼지 내 전투에 함성을 들어라 불, 천둥이 몰아치리니 죽음, 호드의 힘이야 난 그냥 소가 아니라 싸움소다 피스 앵콜은 없다 이게 바로 데스메탈이지 한 번 치고 두 번 치고 자꾸만 치고 싶네 좋아 저 녀석을 내 앨범 커버로 쓰면 끝내주겠어 디아블로가 죽었어? 그러면 내가 학살자, 슬레이어가 되겠군 누구 앞에서 표절이야? 가서 나무에 물이나 줘 나는야, 뭘로? 친구, 그건 메탈이 아니야 완전히 넋이 나갔겠구만 만화가 모자라 안 돼, 만화가 없어 만화가 더 필요해 생명력이 얼마 없어 치료 고마워, 베이비 자네가 진짜 록스타야 계속 치료해져 난 계속 흔들 테니 쟤네들 살벌한데 이거 정신을 못 차리겠네 고마워 공연 취소될 뻔했네 앵코를 수락하지 특별히 자네한테만 죽다 살다 내 다음 앨범 제목이야 그건 메탈이 아니지 불가능해, 친구 속의의 경일기야 5분만 쉬었다 다음 곡 가자고 록은 죽었다 튜닝 끝, 진나게 놀아보자고 부활! 메탈은 죽지 않아 너 각오해 너 이따 주차장에서 나랑 얘기 좀 하자 아, 내가 이래서 사생팬들이 싫다니까 내가 왜 정의에 타오른 족정이겠어 허허허허허허허허 얼간이 같으니 엉덩이가 얼얼하지, 어? 좀 더 힘 내자고 이 녀석들한텐 승산이 없어 저승길이 심심하지는 않겠군 데스메탈 좋았어, 하나 더 없애자고 오, 아주 현란한 솜씨로군 한바탕 놀아볼까 무대로 인도해달라고 잘나가는 로아커라면 분홍색 수염 정도는 길러줘야지 내가 가는 곳이 곧 100% 아제로스산 소고기야, 베이비 못써? 이게 언제적 유머야? 소는 누가 키울까? 이거 작가를 새로 키워야겠어 이거 못써 베이비 나 투어 버스 안에 들어가 있을게 내 메탈 취향은 커피와도 같이 블랙, 그리고 헤비하게 단원컨대 메탈은 가장 완벽한 무기지 그거 알아? 수백만 명이 내 공연을 보고 모두들 넋을 잃었지! 난 오빠 부대만 보면 들이대는 버릇이 있어서 말이야 신나게 흔들어 보자고, 친구! 왜, 뭐 잘못됐어? 이 친구 헤비메탈 하는 황소 처음 본 모양인데 웰컴 투 더 정글, 베이비 뿔맛 좀 보아라! 머리를 흔들어! 어서와 베이비 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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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마워, 친구! 어, 좋은데 움직임이 예술인데 잘했어, 베이비 뭐, 방금껏 넷을 쓸 수도 있겠네 어, 제가 한 거야 도와보자고 피스 이런, 누가 저 친구 좀 도와주지 이건 원맨 쇼가 아니라고, 베이비 나 어떡해 이곳을 공격해야 돼 적의 핵을 박살내자고 누구 이 용병 캠프 차지할 사람 이 요새를 산산조각 내자고 이 감시탑을 차지해야 돼 나쁜 놈들이 선수치기 전에 적을 차지해야 돼 오, 빨리 적을 손에 넣는 게 좋을 거야 오, 몇 개 챙겨볼까 아이, 마음껏 가져가라고 조심해, 베이비 무언가 느낌이 안 좋아 여길 지켜야 돼 핵을 방어해야 돼 이 요새를 지켜 다들 이 구조물 보이지? 좋아, 가서 지키라고 경비원! 저 불청객들이 여기 접근 못하게 막아! 저 친구를 지켜야 돼 저 친구가 쓰러지면 이 공연은 끝이야 이 감시탑을 방어해야 돼 이 건물 박살낼 거야 말 거야 누구 구조물 부수러 갈 사람 난 가겠어 이 녀석 좀 퇴장시켜야겠어 누구 저 녀석 처리해줄 사람? 나쁜 놈들이 무대에서 사라졌군 녀석들이 펑크를 했나? 보이질 않아 이 얼간이를 때려 눕혀야겠어 알았어, 간다고 지금 달려가는 중이야 꽁지 빠지게 도망쳐! 거기서 도망쳐! 공연이 엉망이 되고 있어 어이, 매니저! 이 망할 걸 좀 운반하라고! 저걸 좀 운반해야겠어 무언가를 한번 갖다 줄까? 갖고 있는 거 다 달라고 저놈들을 박살내자 밟아버려! 돌격 앞으로! 조놈들 꼴이 아주 풋내기 밴드 같군 밀어붙여! 조심해, 베이비 뭔가 냄새가 나 연주 죽이는데, 베이비 오, 축하 연주를 해야겠군 제대로 후려쳤어 꼴이 말이 아니군 어서 치유의 샘으로 가보라고 자네 머리를 너무 많이 흔든 모양이군 치유의 샘에 가면 싹 나올 거야 여기 용병 캠프를 점령하겠어 알았다고, 대장 발바닥에 땀나도록 하고 있다고 어휴, 후퇴해야겠어 피스, 난 이만 이런, 그건 좀 실망인데 이런 망할... 이건 난리났구먼 소리 질러! 메탈의 정수를 보여주지 순회 공연 출발! 공연을 시작해볼까? 환불불가 미리 들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지 미리 느낀 공짜거든 특별히 신청곡을 받아주겠어, 베이비 뒤 흔들 준비는 됐으니까 언제든 말만 하라고! 연주를 할 거야, 말 거야? 혹시 내 사인 필요해? 2만 원 면허지만 스테어웨이는 연주 안 해 그게 헤비메탈이지 한번 놀아보자고! 하루 종일 연습했다고! 그럼 공연을 시작해볼까? 고음악을 좀 터뜨려보자고! 자네, 락으로 적을 날릴 준비는 됐나? 수뇌 공연 도울 준비는 됐겠지? 오예! 당연한 걸 뭘 물어! 알잖아, 친구! 이봐, 오늘 느낌이 좋은데 저 친구들한테 잊지 못할 공연을 선사해 주자고! 야, 눈 깔아! 눈 깔라고! 아, 이런, 나 말고 다른 헤비메탈 황소를 찾아온 모양인데 난 이만 최고의 헤비메탈 공연이 될 거야, 친구 지옥의 쇼가 펼쳐지겠군 자네랑 있으니까 봄이 안 나잖아 몰라 알고 싶지도 않고 판호를 뚫고 죽음이 솟구치네 잠깐만 그거 힙합인가?